000 디자인이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역할로 기여를 했다는 디자이너라면 서양 디자인과 경쟁을 하려면 서양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몰랐어요 우리는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교직을 마치기까지 말년에 제가 힘을 쏟았던 것이 제가 경험했던 제가 알아냈던 그런 것들을 제 다음 세대한테 전해주려고 하는 게 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직을 했는데 교직을 하기 전에는 광고 디자인 회사에서 한 7년 실무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LG 애드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는 삼희 기획이라고 해서 국내 오디오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되는 오디오 모델 포스터, 캐달록, 신문 광고, 잡지 광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긴 했지만 실무에서 상당히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 교육으로 교직을 하게 되면서 28년 동안 컴퓨터를 응용한 디자인 교육을 쭉 담당해 왔었습니다 86알스앤게임서부터 88올림픽을 홍보하는 컴퓨터로 만들어진 영상을 제작해서 국내에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국내 광고 분야에 있던 사람들은 다 저게 광고의 미래다 또는 디자인의 미래다 앞으로는 디자인 분야에서도 컴퓨터의 도입으로 뭔가가 혁신적으로 달라질 것이라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국내에서 컴퓨터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87년에 제가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막 미국 디자인 대학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스 학과가 미국 최초로 개설이 됐어요 광고나 디자인의 미래를 컴퓨터와 연결져서 얘기들을 하고 있던 차에 디자인 학과가 생겼으니까 저는 기회다 하고서 그쪽으로 과를 옮기고 공부가 91년도에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도 각 디자인 대학들, 디자인 학과들마다 이제는 컴퓨터로 디자인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때 이제 84년에 맥킨토시가 등장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87년부터인가 맥킨토시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맥킨토시 안에 포토샵이니 무슨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게 됨에 따라서 90년대에서부터 디자인 학과에서 컴퓨터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국내에는 그때 마침 제가 한국에 돌아오게 돼서 운이 좋게도 우리나라 국내 웬만한 대학은 다 제가 강의를 초창기에 90년대 초서 서울대, 홍대, 국민대, 고려대 수업을 맡게 됐었죠 국내 컴퓨터가 도입됐던 초기에 디자인 교육에 있어서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디자인하는 방법 또 디자인을 통해서 정전에 아날로그 우리 세대가 했던 디자인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교육을 제가 운이 좋게도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걸 공부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뭐랄까 하나의 어떤 초석을 놨다는 역할로 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의 디자인을 배웠고 20세기의 디자인을 수행해왔던 사람이죠 말하자면 아날로그 시대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학생들을 교육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은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삼성전자 자문교수를 7년을 하면서 삼성 디자인 멤버십 교육을 7년을 또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 유수한 대학에 난다긴다 하는 학생들이 다 거기 몰려들었죠 삼성전자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거기서는 대학에서 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교육적인 방법을 예를 들면 대학에서는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이라고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시각 디자인 전공 학생하고 산업 디자인 전공 학생 같이 협업을 해라 제가 몸담고 있었던 대학에서도 그런 개념을 소개를 하고 기업에서 이런 것을 원한다 저는 2006년도에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국내 디자인 분야에서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디자인을 담당하는 행정부시장을 만들어서 권영학원 교수님을 서울시로 모셨고 또 실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 저도 디자인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서울시 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디자인을 작업하는 일보다는 공공 개념 공공 디자인이 뭔지 공공의식이라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권영학원 교수님이 그때 행정부시장을 하셨으니까 공무원들을 따로 모이라고 해서 교육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죠 실제로 도시가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우리는 제대로 구성이 안 돼 있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표시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죠 원주 시장님께서 이런 공공 디자인에 도시형 디자인, 농촌형 디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인간이라면 도시에서 버스를 기다리든 시곤에서 버스를 기다리든 인간형 디자인으로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돼야 맞는 것이지 시골이라고 해서 시골스러운 디자인, 퀄리티가 떨어지는 디자인 그건 옳지 않다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지 진짜 놀라웠어요 농촌형 디자인, 도시형 디자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디자인에는 원래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다 마이클 그레이브스라고 하는 미국 건축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건축은 우리가 알기에는 건물의 외형적인 모습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건축가의 역할은 그런 게 아니다 건축가가 설계한 공간에 따라서 인간의 삶이 맞춰진다 디자인은 에티튜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에티튜드라는 말은 삶에 대한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겁니다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공간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먼저 있어야 디자인이 성립되는 것이지 디자인을 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선진국이 경험해왔던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역사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외국도 많이 나오고 외국에서의 어떤 삶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좀 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저는 디자이너들에게 이런 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기 이전에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선진국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외형적인 것만을 단순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라 그럽니다